지금부터 GitHub이라고 하는 웹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itHub은 GitHub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버전관리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은 문서나 코드의 변경사항을 각각의 변경사항마다 저장을 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상태를 열람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특정한 소스코드나 특정한 문서로 문서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버전관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또 이 버전관리 시스템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 협업하는 사람들 간에 같은 파일을 수정했을 경우에 파일을 덮어쓰기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이 손실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소위 막장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질서를 부여해서 만약에 같은 파일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파일 안에서 서로 구분되는 곳을 수정했다면 자동으로 합쳐주고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파일에 같은 부분을 수정했다면 인공지능으로는 합쳐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한 사람에게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사람이 충돌이 일어난 부분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버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이 처음에는 배우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버전관리 시스템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불안해서 못하게 됩니다. 또 너무 불편해서 할 수 없게 되고요. 버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업은 우리 생활코딩에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생활코딩 버전관리 시스템 수업 링크를 준비했는데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 버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Git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서비스가 GitHub이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Git, 바로 Git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버전관리 시스템의 제품 중에 하나로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으로 분류된다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생활코딩의 버전관리 시스템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그럼 이 중에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Git, 서버전, 머큐리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르가 있고요. 그 장르에 해당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제품들이 Git, 서버전, 머큐리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Git 같은 경우는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의 지금 강의를 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최신의 버전관리 시스템이면서 가장 성공적인 버전관리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버전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Git이나 머큐리얼 같은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으로 대세가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산형 버전관리 시스템이 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생활코딩에는 이 Git에 대한 수업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Git이 무엇인가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GitHub이라고 하는 것은 버전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배포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전관리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한 사용법을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버전관리를 몰라도 이번 수업은 어느 정도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차차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GitHub이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긴 서비스고요. 이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내지는 사이트답지 않게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성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사이트고요. 이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요. 자 그럼 GitHub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드려야겠죠. 버전관리 시스템인 Git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을 위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원격 저장소를 얘기하기 전에 저장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작성을 해서 그 파일이 변경이 되면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변경점들이 저장소라고 하는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바로 그 변경점들을 저장하는 그 저장공간이 저장소인 거고요. 그 저장소를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도 기본적으로 저장소가 있지만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업로드를 하면 이 원격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원격 저장소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내 컴퓨터가 홀락 날아가도 원격 저장소에는 나의 파일이나 문서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만 파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중간의 지점에 원격 저장소를 마련해놓고 협업을 하는데 바로 그런 원격 저장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Github인 겁니다. 그리고 Github은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비공개 프로젝트, 즉 오픈소스가 아닌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유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저장소에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파일도 파일은 1기가까지, 파일 하나는 1기가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리밋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요. 로컬 버전관리 시스템이 없이도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합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Github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도구들과는 다르게 사람 중심의 서비스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저장소에 접근하려면 아이디 저장소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차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에는 공동공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여기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만약에 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공동공부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참여 버튼을 누르면 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업들의 공동공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동공부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수업들을 봤을 때마다 밑에 보시면 봤어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봤어요 버튼을 클릭한 수업에 노란색 마킹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킹을 다 모으시면 명예의 전당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완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기능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